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왔다 안경 오랜만에 쓰는 거죠? 진짜 오랜만에 한번 써봤습니다 여기 뭐하고 있었어요? 살짝 내릴까? 뭐하고 있었어요? 아 슈즈덉 슈퍼스타 더보이즈 그거 재밌죠? 저는 그거 진짜 소년 하드모드로 했다가 한 10초도 못하고 탈락했나? 바로 그냥 저버렸잖아요 소년 별로 안 어렵던데? 이거 진짜 어려운데? 기분 나쁘게 재밌더라 많이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슈퍼스타 더보이즈 저희가 이제 목소리 멘트 같은 것도 다 녹음 하나하나 하고 그랬으니까 많이 많이 해주세요 노멀은 저도 쉽게 하죠 노멀은 너무 쉽더라고요 노멀은 퍼펙트 그냥 하지 더 귀여운데 실력 한번 보겠어요 제가 한번 저도 뭐 내가 하면은 뭐 그게 있나? 나랑 대결하는 그런 게 근데 어제 그래서 바빴던 거야? 아니요 어제는 그래서 바빴던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어가지고 바빴어요 영훈아 슈즈 덥 그거 대회 열자 하는데 사실 저는 잘할 자신은 없어요 잘 못해가지고 그거 말고 저는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 하면은 잘할 자신있죠 카트라이더 대회 같은 거 어때요 근데? 안경 잘 어울려요? 괜찮아요? 다행이네 괜찮아요? 다행이네 내가 어떻게 생각해 보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뭐 제 생각일 수도 있고 언젠간 또 검정색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색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더비들은 내가 어떤 색을 해도 좋아해줄 거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댓글에서 하나 뭘 봤는데 깻잎? 깻잎 토론? 저는 멤버들끼리 깻잎 토론 얘기를 해봤어요 이게 누구누구 있었지? 주연, 큐, 영훈, 현재, 재현이 있었나? 어쩌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다 진짜 다르더라구요 제가 얘기한게 아니고 품에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깻잎 얘기가 나온거야 그렇게 된거죠 근데 나는 정말 살짝 그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 깻잎이 먹다가 얼굴에 묻은거야 그래서 그걸 떼준다는 걸로 이해를 한거죠 근데 알고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구 깻잎이 여러장 겹쳐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도와줄거냐 이 얘기를 하는거더라구요 아쉽게 뭐 그렇게 됐죠 뭐 근데 저는 사실 뭐 품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와드릴 순 있을거 같아요 어차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더비인데 더비 옆에 있는 친구를 도와줘도 더비만 좋아할건데 그게 무슨상관이야 근데 우리 더비들은 또 G2 하는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러면 반대로 더비 분들의 G2를 해볼게요 음 아 근데 사실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 어 깻잎 뺐는걸 아니 깻잎 도와줬어 그래서 우리 더비가 삐졌어 그럼 내가 이제 거기서 애교로 풀어주는거지 애교라기보다는 이제 뭔가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행동을 하는거지 그럼 괜찮잖아 아 좋아? 이미 마음의 상처가 생겼다고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의 상처 치료해주면 되지 응? 맨날 삐져야지? 아니죠 맨날 삐지면 안돼요 맨날 삐지지마 내가 삐지게 안 만들거야 아 새우 사실 새우는 제가 까서 먹는것도 귀찮아 해가지고 아하핳 그래서 그냥 제 것가서 제 것 먹거나 앞에 있는 더비 분들 챙겨주거나 그럴거 같은데 딱히 새우까지 친구를 챙겨줄거 같진 않아요 머리가 완전 산발이구만 근데 머리 긴 사람들은 안경 어떻게 써요 사실 사실 더비 분들한테 좀 이쁜모습 보여드리려고 안경을 쓴건데 머리가 길어가지고 여기 다 내려와요 봐봐요 오빠 살 빠졌어? 저 살 좀 빠진거 같아요 귀 뒤로 꽂아 귀 뒤로 꽂아 귀 뒤로 꽂아 귀 뒤로 꽂으면 이렇게 되는데 귀 뒤로 꽂으면 이렇게 되는데 오빠 밥 많이 먹어, 알겠어. 많이 먹을게. 근데 요즘은 제가 진짜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가 기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넘기게 되더라고요. 이게 왜 넘기냐면 씻고 난 다음에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얼굴에 로션이나 스킨 같은 거 발라야 될 때 이렇게 귀로 한번 넘기고 바르거든요. 왜냐면 머리카락이 다 묻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아 그리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도비분들한테 V LIVE 하면서 오늘 사과머리를 해서 도비분들께 보여드리겠다. 사진 찍어서 라고 한 날 들어가서 이제 샤워를 한 다음에 연습이라도 연습할 겸 사과머리를 하고 나서 로션을 바른 적이 있어요. 미리 연습을 한번 해본 거지. 사과머리를 연습을 했죠. 류 자리는 마련이 났는데 왜 류는 안 오냐고요? 류는 지금 다른 일이 있어서 어디 가야 했습니다. 뭔가 봐. 바로 작업한 어색. 멀리 멀리 멀리.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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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ight is you're the right direction of my mind keep going, call your heart, we'll get on if you're my baby, don't let me 그리고 사실은 사과머리가 이렇게 앞머리를 땡기는 게 아니라며 난 이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땡기는 거더만 이거로더만 사과머리가 나 혼자 착각하고 있더만 나는 그냥 묶은 거 아니야? 아 그게 맞아? 영훈아 이거 돌 수 있는 거야? 없는 겁니다 아 아프라 아프라 밑에 있는 선풍기가 발목을 쳤어요 영훈아 머리 길러서 사극 찍자 사극 내가 정녕 사극을 찍을 상이란 말인가 찍을 수 있으면 열심히 하죠 아프라 선북기 대체하지마 내가 바로 차서 넘어진 거야 선북기 대체하지마 아... 안돼 머리 길이지마 너무 힘들 것 같아 영훈아 뒤에 누구야? 뒤에 누가 있어? 뒤에 누구 있어요? V LIVE 화면으로 다 보이거든요? 다른 노래를 들어볼까요? 광고 타임 오늘은 진짜 메이크업도 안 하고 완전 생머리에 생얼입니다 이 노래 아시네요? 도시라는 노래입니다 위수 님의 머리가 정리가 안 돼 머리가 정리가 안 돼 좋았어 핀 핀 핀이 없어요 다 들어가? 안 들어가는 게 없어 지금 머리가 다 들어..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들어갈 줄 알았는데 맛있네 영훈아 너 오늘 벚꽃 같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 귀여운 꼬리빛은 누구일 거야? 이거는 최찬이실 겁니다 이 방이 제 방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예전에 방에서 V앱을 한다고 했을 때 찬이가 내 방에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너 방이라니? 아니 왜냐면 멤버마다 정해진 각자의 방이 있잖아요? 근데 찬이가 내 방에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건 너 방이 아니고 우리 방이야 찬이야 이렇게 그렇죠 같이 쓰는 방인데 내 방이라고 말을 하니까 사실 여기 10분의 9가 다 찬이 물건이긴 해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잠을 오랜만에 푹 잤다는 거? 잠을 오랜만에 푹 잤다는 거? 오빠 슈스 덥 그거 닉네임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아직 다운을 안 받았고 그 사전에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거 물어본 다음에 제 공식 아이디를 만들 수 있나 없나 를 한 다음에 이제 저도 게임에 열심히 참으리로 할게요 아직 안 물어봤거든요 누가 유튜브 광고 나오니까 유튜브 프리미엄 좀 쓰라고 뭐 할까? 뭐 드릴까? 답답하다 답답하다 그거 빨개졌어 영원히 타자 속도 저 한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타자 속도 측정 타자 속도 측정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건 딱 안경을 쓰고 해줘야지 어떻게 하는 거지? 한글 뭐야? 뭘 적어야 되는 거야? 일단은 네? 어떻게 하지? 한글 컴 타자 연습 여기 있다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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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점, 짧은 점 자 갑니다 자녀를 정직하게 이르는 것이 교육의 시작이다 열 번... 어머 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뒤줄... 아냐 긁히면 밥맛이 더 난다 힘들어 어려운 것은 선택이다 사랑이 물천지라 마흔은 하나 마흔에 둘인데 둘은 서히 너더 지더라 수술 때의 길은 발림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나의 집이 비록 작더라도 진정한 친구로 채울 수 채울 수만 있다면 만족하게 놀아 여기까지 나 타수가 너무 느린데? 저요? 타수요? 최고 타수가 400이에요 이게 말이 돼? 400이 빠른 건가? 나 옛날에 더 높게 나온 것 같은데 오타가 너무 심하긴 했어요 딱딱하기는 삼년면 묵은 박달나무 같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참된 진보이다 한 방울에 이슬일지라도 그 속에는 하늘이 들어 있다 일본은 1905년에 한국 영토인 왜 이런 게 나와? 그만하겠습니다 당황했어 옛날 시대적 그런 게 나와서 4타? 4타? V앱 중 변홍중 케빈는 타자 빠른resso? 영어도 될 거? 1타 게임 하려고 했 entreprises 영어 zawsze 영어로는 없어? 영어는 없는 것 같아 난 이렇게 있거든 오비오든 망했다 그렇습니다 영어도 있어? 영어 있대 왜? 영어면 자신이지 갑자기 타자 시간이 돼버렸네 안녕하세요 더비 여러분 영어 타자 적도 영어 한 번만 하고 영은이 형과 전 시간 분의 시계 여기 있다 타이빙 테스트 타이빙 테스트 원 미네트 이지 뭐 눌러야 돼? 오른쪽 근데 나도 방금 치아노래 피아노를 열심히 쳐다봐 뭘 해야 돼? 1분 2분 미디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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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 What?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Okay, let's go 아 이거 다 정확히 해야 돼 다 맞춰야 돼 우와 진짜 빠르다 롱 롱 1,2,3,3,5 파운드 Oh no! 1.6kg 하지만 가장 큰 орг안은 안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는 제 피부 1985 1985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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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초가 됐구나 70 words per minute 70 WPM 70 단어 per minute 근데 그게 안 나오네 87% 정확도 그러니까 그게 안 나오네 몇 타? 나는 한국에서 타라자를 빠르게 치면 800타, 700타, 300타 400타 이렇게 나오는데 단계가 나와? 단계라기보다는 얼마나 빠르게 쳤었나 응 나오네 오 평균 거의 이상 2배네 So good Yes baby 피아노로 워밍업하고 와가지고 가볼게요 Bye Have fun Have fun Bye Bye 여기 너무 더운데? 안 더워? 딱 그냥 적당?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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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이걸 틀려고 했었지 가방 영원히 집중 영원히 집중 영원히 집중 근데 진짜 평소는 다 잘하긴 해요 개빈은 진짜 모든 걸 거의 만능적으로 해요 원법 빼고 비가 내리고 숨막이 흘린다 날 단순히 생각해요 생각해요 아 당신이 떠나시던 그 맘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당신이 떠나시던 이 노래는 백현 선배님께서 부른 비처럼 음악처럼 이 노래는 입니다 영원아 후드 창민이 거야 아니요 제 겁니다 이 후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있을 겁니다 멤버 중에 슈 스톱 슈 스톱 슈 스톱 슈 스톱 슈 스톱 아 이걸 그냥 영어발음으로 해야지 편하구나 슈 스톱 슈 스톱 쉬어 스톱. 한글로 하려니까 되게 어렵다. 쉬어 스톱 추천곡. 저는 개인적으로 디디디나 아니면 이고가 있나? 이고. 스파이더맨 봤어? 아니요, 저 안 봤습니다. 아, 환상 여유차도 추천. 저 안경 진짜 한 몇 년 만에 쓴 것 같아요, 지금 느낌상. 안경은 이렇게 쓰면 안 된대요. 살짝 내려서 써줘야 된대요. 내가 안경을 한창 써본 적이 없을 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완전 딱! 그냥 얼굴에 딱! 달라붙게. 딱! 근데 이제 멤버들이 야, 안경 그렇게 쓰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살짝 코에 걸치어서 쓰는 거라고, 안경은. 영훈아 너 머리색, 손민수 하려고 했는데 손민수요? 머리색, 손민수 힘들텐데. 그러면 일단 탈색을 두 번 하셔야 되고 거기에 이제 연한 핑크를 입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저는 사실 샵쌤들이 하시는 말이 영훈아 찬물로 머리 감아야 돼. 그래야지 색이 유지돼. 하지만 저는 찬물로 머리 감는 걸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그냥 감쌉니다. 죄송합니다, 쌤들. 그래서 색이 지금 좀 많이 빠졌지요. 이렇게. 색이 너무 많이 빠졌지요. 이거.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저희가 어디에 가나 염색을 하면 한 3, 4일 동안 아니면 색을 유지하고 싶으면 찬물로 머리를 감으라 하거든요. 모든 그냥 그 쌤들들이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찬물로 머리를 감아야 할까? 어차피 우리는 헤어를 이제 메이크업과 헤어를 진행을 하면 100도가 넘는 고데기로 머리를 지지고 드라이로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드라이로 머리카락을 이렇게 돌돌 마는데 왜 찬물로 머리를 감 아니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면 안 될까?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해봤죠. 쌤 그래서 물어봤어요. 쌤 왜 어차피 고데기로 이렇게 뜨거운 걸로 하고 뜨거운 물보다 더 뜨거운 걸로 이렇게 머리를 하는데 왜 찬물만 고집을 하는 거냐 찬물을 해야 되냐 라고 물어봤는데 쌤이 너처럼 진짜 너처럼 물어보는 게 처음이라고 어떻게 알았냐고 사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대고 아니죠 어차피 똑같은 거지 왜냐면 이거를 여기를 100도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뜨거운 물로 하나 찬물로 하나 어차피 내려가는 거잖아 쌤도 당황하신 거야 그 말을 듣고 저 진짜 그냥 서운하게 그냥 쌤 근데 궁극이 있는데 왜 이건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왜 그러면 뜨거운 물로 가면 안 돼요? 쌤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너머에도 참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생각해보니까 고데기보다 안 뜨거운 고데기보다 이제 뜨겁지 않은 물로 머리를 감는데 생각해보니까 뜨거운 물로 감아도 되겠다 해가지고 뜨거운 물로 감습니다 아니요 어차피 물은 색이 빠지잖아 라고 하시는데 그 고데기로 한 다음에 어차피 열을 이미 많이 가해놓은 상태에서 저희는 헤어 스프레이도 뿌리고 막 물로 막 이렇게 스프레이 같은 거 되게 많이 뿌려요 그리고 빗질도 계속하면서 벗겨질 건 이미 다 벗겨져요 그렇습니다 영훈아 너 문과지? 네 저 문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냥 제 한 번 제 뇌피셜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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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피셜 끝 생각해보면 또 틀린 것 같진 않은데 말이야 그래요 뭐 더비 분들 말이 만약 물이 포인트가 있다면 물이 포인트 있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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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어요 어쨌든 그래도 제 말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 그죠? 오케이 오케이 칭찬받았으면 됐어 오케이 노래 듣자고요 됐어 난 만족했어요 난 만족했어 ähän 들어왔을 수 있는 시lag 맛있음 아이고, 됐다. 됐어, 됐어. 마음이 좀 풀렸어, 이제. 너 지금 강아지 잘생겼어. 강아지 고마워. 오늘 하루도 다들 수고 많았다, 우리 더빈. 저는 이제 가볼게요. 아시겠죠? 오늘 V LIVE로 와줘서 너무 고맙고, 좀 이따가 또 봐요. 알겠죠? 품에서. 사랑해. 사랑해. 다음에 또 놀자, 알겠지? 빠이빠이. 원하는 거 딱 하나 해줄게요. 가기 전에. 크나트. 사랑해. 고마워. 안녕. 사과머리. 사과머리. 빠이빠이 갈게. 안녕.